뉴스바오 등호 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김만배 씨가 정치권 법조계 뿐만 아니라 언론계에도 손을 뻗쳐 보증보험 들었다는 말이 전해지긴 했다. 이도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나는 정황이다. 대장동 일당 중 로비를 맡았던 김 씨가 뇌물의 미로 돈을 건넨 측은 한겨레 중앙 한국일간지 간부들이라는 조선일보 6일자 소식이다. 이들은 돈거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실제 김 씨와 억대 돈거래를 한 언론인 3명은 법주기자로 활동했던 인연이 있는 모양이다. 한겨레 신문 간부 경우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각 3억 원 객출에 총 9억 원을 전했지만 그 중 3억 원은 김 씨가 챙기고 6억 원만 전해졌고 중앙일보 간부는 9천만 원 한국일보 간부는 1억 원이 건네졌다고 한다. 전달 방식에 대해선 거액 수표 건네기 명품 신발 선물에 혹을 전했던 sbs 8뉴스가 전했다. 1억 5천만 원짜리 수표 사장 6억 원은 지난 2019년 상반기에 9천만 원 수표는 또 다른 언론사 간부에게 흘러갔다는 검찰층 얘기다. 명품 신발 선물은 한종합편성채널 간부로 알려졌다. 빌린 돈이어서 6억 원 중 2억 원은 갚았다는 한 언론사 간부는 혹시 대장동 사건에 혹에 연루되나 싶어 이 채무변제도 사건이 터지기 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나머지 4억 원은 김 씨에게 갚을 계획이란 점도 알려졌다. 8천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은 것이라는 다른 언론사 간부 얘기도 전해졌다. sbs는 김 씨와 돈거래했던 당사자와 이들 소속 언론사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8천만 원 더하기 이자 돈거래는 조선일보가 전한 중앙일보 다른 간부이다. 12.5% 이자 더해 빌려준 돈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 외 1억 원 차용건 경우 한국일보 간부가 2020년 차용증을 쓰고 이사 자금을 급하게 빌렸고 그동안 이자를 정상 지급했다는 해명이 전해졌다. 정상돈거래란 주장이다. 미디어 오늘은 지난달 29일자 뉴스타파 소식을 토대로 김 씨와 얽힌 언론사 간부들 돈거래 뒷얘기를 정영학 녹취록으로 풀었다. 아파트 분양권 등 기자들에게 현금 역시 뒷얘기다. 시기는 2020년 3월로 거슬러간다.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 응 회사에다 줄 필요 없어 기자한테 주면 되라는 김 씨 말 형님 맨날 기자들 먹여 살리신다면서요라는 정영학 회계사 말 2억씩 주고 차용증 무지 많아 분양 받아준 것도 있어 아파트 서울의 분당에 김 씨 말 등이 나오는 녹취록 내용이다. 전방위 로비 활동한 히데이 로비스트 김만배 씨가 입을 다물고 있지만 위장 입원이 들통나 검찰이 소환해 재수사에 들어간 만큼 돈거래 했다는 언론사 간부들의 대가성 취재 방향에 혹도 있다면 흥미롭다. 그 중 언론사별 김만배 취재의 색깔이 있다면 김 씨 증언과 이재명 검찰 수사가 으뜸 관심사이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우틀룩. 캄루즈바오 점 컴.